회장로의 통합총회가 2018 마을 목회 대회를 개최했습니다. 이장통합 최기약 총회장은 마을이 죽어가는데 사회와 교회가 살 수 없다며,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교회의 목회 패러다임을 새롭게 하는 제3회의 종교개혁을 이뤄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. 이장통합총회는 마을 목회 사업 복무를 통해 선정된 한남제일교회와 우암중앙교회 등을 시상했으며, 투쿠 콘서트를 개최하고 마을 목회 사역을 공유할 수 있는 부스도 마련했습니다.